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졌던 민족 대명절 추석,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시민들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성묘에 나섰고 주요 관광지는 완연한 가을 분위기 속에 연휴를 즐기려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립묘지로 들어섭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족, 친지들과 함께 성묘에 나선 시민들. 한가득 들고 온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립니다. 일도 잘 풀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서로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습니다. 동생도 시댁 갔다가 저희 집에 오면 또 가족끼리 맛있는 거 해먹고 그리고 또 여수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형형색색의 국화와 코스모스가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어른들은 완연한 가을 정취에 흠뻑 빠지고 아이들도 동물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명절 연휴 수많은 인파에 힘입어 정원박람회 누적 관람객은 오늘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홍학이 엄청 다리도 길고 이뻐서 좋았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니까는 가족끼리 더 행복하고 돈독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여수, 오동도 등 다른 관광 명소에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발길이 하루종일 이어졌고, 긴 연휴를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도 저마다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기차역과 여객선 터미널에는 늦은 귀성 행렬에 동참한 시민들이 서둘러 가족들 품으로 향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늦은 귀성 행렬에 귀경 차량까지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자정까지 광주, 전남에서 49만 대의 귀경 차량이 요금소를 빠져나가고, 내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귀경 차량은 52만 대로 예상되며, 교통 혼잡은 오전 7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쯤 최대치를 보이다, 다음 날 새벽 1시쯤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3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는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7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현재 10개 선거구로 이루어진 전남의 경우 서북권보다는 동북권 선거구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여수는 현재 2개인 선거구가 합쳐지고, 인구 상한선이 넘는 순천은 단독 분구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해남, 완도, 진도와 영암, 무한, 신안의 경우에는 특례 선거구를 도입할 의미가 없어 합분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목이 칼칼하고 기침하는 분들 많으시죠? 흔히 목감기라고 불리는 인후염을 방치하면 중이염 미납,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허현주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이비인후과. 목이 따갑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최근 늘었습니다. 감기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여기 편도 많이 부었거든요. 목이 심하게 아프고 답답하고 가슴까지 아프니까. 흔히 목감기라고 불리는 인후염은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 등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후 호흡기 감염증이 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급성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는 1,04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급증하는 인후염은 감기 증상이 없어도 목에 이물감이나 헛기침이 심하고 고열과 두통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인후염을 초기에 방치하면 후두까지 염증이 번져 만성적으로 목소리가 쉬거나 귀 밑부분으로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건조한 공기가 기관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젖은 수건을 널거나 가습기로 50%에서 60% 적정 습도를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환절기 목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손 위생을 철저히 하고 양치질이나 가글 등 구강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현주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내일 전남 동부지역에는 새벽부터 이른 아침 사이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후 오전에는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5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이겼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9시 31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29분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여수시 종화동 하멜 등대 인근에서 한 20대 여성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당 여성이 계류된 어선의 충격 방지 장치를 붙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에 올라갔다 물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양 지역 기업들이 4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내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지수는 75.6으로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